안녕하십니까. 장 박사의 산촌별국입니다. 오늘은 미즈노 슝페이를 통해서 본 일본 우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이름을 바꿔 필명으로 한국 한국인을 비난합니다. 두번째 외국인을 이용합니다. 즉 일본에 유학중인 외국인이나 특히 외국인 교수 외국인 언론인들을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역사날조에 램지어 같은 유명 인사들 특히 영어권 인사들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 우익들의 특징입니다. 미즈노가 냉장고 광고를 하면서 김치 맛있어요 하면서 뒤로는 한국을 비난하는 소적을 일본에서 많이 내고 있었죠. 이름도 보세요. 미즈노 슝페이의 수이와 준평을 앞뒤로 바꿔서 노이라 슌수이로 이렇게 필명으로 바꿔서 한국을 비난하고 독두는 일본 땅이 문이다 하고 주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닉네임 자 뭐뭐뭐 조 라는 아주 수준 낮은 닉네임으로 저를 비난하는 글을 쓰다가 내가 이를 비판하자 다시 닉네임을 짓바라조 자로 바꾸었던데요. 하여튼 이러한 수준 낮은 사람들이 미즈노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즈노가 잘 알거나 측근이겠죠. 미즈노가 한국을 비난할 때 쓰는 필명과 수준 낮은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그 바꾸는 형태가 아주 흡사하죠. 일본인들은 이처럼 필명이나 포섭된 외국인을 시켜서 한국 한국인을 비난했었으나 아베 총리가 2012년 재등장한 이후에는 아주 대놓고 혐오한 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버드대학의 램지어 교수를 이용한 종군 위안부 즉 성노예를 날조하는 논문을 발표하다가 된통걸려 세계적 비난을 받고 있을 일본을 보면 역시 아날로그 방식의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고노 요에이 총리나 무라야마 총리때처럼 타건을 진정으로 사죄하고 앞으로도 그 잘못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고 그 피해를 복구해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나 혐한 우익들은 거꾸로 역사 날조와 외국에 1년에 8천억 원이나 쏟아부으면서 세계에 진일파를 심어놓기 위해 아직도 황분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 간 학생들이나 언론인 교수 등 진일파 양성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진변목입니다. 때문에 선진국으로 존경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 우익 미지노 슌페이를 통해서 보면 일본 우익이 우익정권이 보입니다. 미지노 씨의 때늦은 공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범국 오명을 없애기 위해 램지오 교수로 대표되는 외국인 교수나 언론을 통해 매수하듯이 그들의 우둔한 아날로그적 방식은 여전히 날조를 향해 헛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우익이나 미지노 씨의 혼내 즉 속마음은 아주 끈질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로 정체가 탄로나 일본으로 돌아간 미지노 씨가 진득하니 글을 읽지 않는 한국 네티즌들을 향해 아직도 부단히 공작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반론 한 번 없이 고가에도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가 아직도 집요하게 배달부라는 블로그와 김상호라는 임명을 동원하여 저를 매다하고 있었습니다. 배달부가 미지노 본인이거나 그 측근일 것이라는 글을 제가 올리자 그 블로그는 비공개로 일부 막아 놓았었습니다. 미지노 또는 가까운 인물로 보이는 그가 요지움도 배달부라는 아이디어의 블로그를 꾸려가면서 자신은 억울하다며 울부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요하게 필자 블로그에 와서 공격을 해대던 것이나 현재 한국에서 부리고 있는 일부 토착 외구들의 외색바람 타고 명예회복을 꾀하는지 한국 네티즌들을 향해 억지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저한테 반론하기보다는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 있을 때도 계속 정당한 반론을 하지 않기에 저는 할 수 없이 그가 일본 우익잡지에 한국 표메하는 글을 수십차례 올린 근거를 가지고 신동화 2005년 7월호에 진안파 미지노 교수 1구구잡지에 수차례 글 기고라는 글을 보냄으로써 그의 정체를 폭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는 억울하다면서 한국 네티즌들을 부여잡고 죽은 자식 살려달라고 하수연하는 꼴입니다. 정당한 반론이나 토론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계속 저를 계속 비난함은 학자로서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한때는 김상호라는 아이디로 여러 방송국과 자치단체 사이트의 자유 게시판에 저를 매도하기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더니 일본 도쿄에 소재한 한 골방에서 저를 음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기소 중지에 일어났지만 언젠가 김상호라는 인물과 그의 이름을 도용 또는 움직이는 인물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왜 미즈노나 일본 혐한 우익들은 한국인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남을 시켜 한국인을 비난하고 전범국 역사를 날조하는지 참으로 뻔뻔합니다. 미즈노나 일본 최악의 크구잡지인 사피오 쇼쿤 겐다이 코리아에 한국 표명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논쟁을 하지 않고 음엄하게 뒤에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잘 모르는 네티즌들을 현혹하고 있는가 2007년 6월 14일 일본의원 40여명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뻔뻔스럽게도 전면 광고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적반하장격으로 일제 때 종군의안부 통원에 있어 일본정부나 군대 강압이 없었다는 전면 광고를 낸 것은 일본정부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역사 왜곡입니다. 2021년에는 램지오 교수라는 일본 편향적인 하버드대 교수를 시켜 역사 왜곡을 하다가 세계의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 밝힌 고노 요해 총리의 공식적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일본의 혐한 우익들은 양심적 인류의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물며 아베 신주나 스가 총리와 같은 일본 정치인들과 넷 우익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종군의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울부짖으며 연일 일본정부의 결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 정부에 의한 종군의안부 강제 모집을 은폐하고 성매매 집단으로 매도한 하버드대학 램지오 교수와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의견 이처럼 돈을 지원해주고 다른 나라 언론인이나 교수 등 지식층을 매수하여 세계 여론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도 토착 레고 같은 교수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로 인터넷으로 진실의 정보를 세계인 누구라도 알 수 있는데 일본정부나 우익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역사를 날조 은폐를 시도하다가 망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변하지 않는 머리 나쁜 혐한 우익들의 형태를 보면 일본 패전의 지름길을 연 연전연폐의 무다구찌 램야 중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디지털 산업시대에 적응 못하는 후진국 일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